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, 이렇게 또. 그거가 싱글 밀리지로 왔는데. 네, 짐을 한 바가지 쌓아놨어요. 막 튜브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. 아침부터. 이 정도면 저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. 진짜로 이런 결과를 여기서 지금 나도 알고 있는 거거든? 조회수나 댓글이나 좋아하는 나도 유튜브에 오픈되거든요. 똑같이 막 써왔어요. 그래서 저희는 맘 편하게 왔거든요. 맞아요. 저희는 상당히 맘 편하게. 그들은 맘 편하게 와야 돼. 저희도 맘 편하게 왔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 좀 됐다고 시기 질투하는 거. 아 이거 진짜. 내가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거. 희생이죠. 희생 좀 심히. 아, 당연하죠. 저희가 희생을 해서 골등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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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네 네.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잘 안 했죠? 한 거였지. 아,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고. 얘가 다 썼어요. 전 아무것도 손은 안 했고 얘가 잘, 얘가 처음 끝까지 다 했습니다. 네. 아이고, 이렇게. 아이고, 이렇게. 어제 되게 슬퍼하더라고요. 아, 그래? 규빈이나 나인이나 러브는 조금 여기서 불리한 게 있었지. 보여준 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크지. 맞습니다. 사람들한테, 나한테도 그렇고. 다들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. 막방 때 딱 이렇게 미션 받고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곡이 잘 나와서 은니온 러브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보여준 거 같아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난 되게 이게 기분이 좋고 이게 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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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네. 어, 저희네 뭐. 일단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점수들이긴 한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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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, 예. 온리팀 유튜브 조회수 입자리는 좀 빼고 84,000 와, 원팀 아, 조회수 55,000 오오... 3만 차이나는 거 같지만 아니에요 아 여기 원이야 착각이에요 우리가 suic해 여기 원이야 그리고 모그팀 63,000 오오 오... 65,000 응... 댓글 정리팀 3,500 원팀 7,500 이거 챙겼어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안 했는데 제가 3,000 개 정도 썼거든요 이거 약간 부모님들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2종 4촌에 8촌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 어제 야 이 주변에 다 돌려도 안 되겠다 아 저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아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너 이 팀만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 이게 얘기 걸린 거 같다고 이 팀 응모님 뭐 잘못된 거 같다고 유튜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맞구나 아 이거야 다시 맞구나 오브팀 소식글 6,500 나도 신청 때 있거든요 조화유는 온리팀이 11,000개 오 1,000개? 1,000개? 원팀 9,800개 오 오브팀이 조화유 14,000개 오 이게 또 이렇게 됐는데? 근데 조화유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중복이 안 되잖아 울트라라이온 선수 온리팀 140점 원팀 142점 오 2점 높네 오 입맞춰야 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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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팀 157점 우와 진짜 좋아하셨다는 뜻인데 어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유니크한 숫자들이야 네 에이티 분들 아 이거 직원분들의 아 그거는 궁금해 진짜 난 이건 궁금했어 난 이건 궁금했어 이거 10%라고 들어봤는데 모리팀 3% 오 원팀 4% 오 그러면 오브는 자연스럽게 3% 우와 아 아 직원분들 트랩을 많이 들으시네 그치? 아 이거 내정수 아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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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내정수 아 이거 참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해줬잖아 네네 이건 되게 너네들이 그거 열심히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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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 안 마주치려고 막 ㅋㅋ ㅋㅋㅋㅋㅋ 일단은 얘기할게 네네네 이게 30% 에서 네네 네네들 조금 더 잘 했다고 вол이 사는 거니까 댄스 앞! 저희는 이제 추iye서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유투브 보면서 점수를 어떻게 이걸 왜냐면 나 내 점수때문에 가릴 것 같은 솔직히 되게 후회했다 아 씨 왜 괜히 내 점수 30% 해서 아니면 다음orous 화목을 해야 하다나 유튜브 위에 올리기 전에 내 점수를 미리 누구한테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유튜브를 보면서 연주를 하게 되니까 약간 거기에 나도 상황이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딱 그런 건 딱 하나야 왜냐면 나는 사실 꼭 스타일을 안 좋아하거든 알지? 맞습니다 하지만 니네가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게 트라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큰 거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지 니네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중간 평가했을 때보다 곡이 훨씬 더 좋아졌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되게 곡이 좋아져서 나는 그래서 점수를 준 거고 감사합니다 오브 팀은 내가 왜 그랬냐면 나는 규빈이에 대한 기대 내가 좀 더 좋은 곡을 줘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그냥 이즈리스닝 하는 너무 그냥 그런 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쉽게 너네 고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코이라는 그 키워드는 되게 좋거든 그리고 곡도 되게 좋고 맘에 들고 하는데 내가 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 가이드 때 버전이 더 좋고 마지막 그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서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? 무한 신선을 해야 하나 나의 컴퓨터 두뇌로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네 탐등 네 오브 팀 네? 우리가 3팀이 아니라 우리가 오브 팀 우리가 오브 팀 저희가 3팀이 오브 팀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저거 갈려줬네 아 잠시만 형 수영복 갈아입고 와 빨리 수영복 갈아입고 이 정도라 저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수영복 갈아입고 와 강혜지 3등을 예상하고 가가지고 오브 팀 아직 몰라 이 아버지 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몰라 머리 맞대 우리 항상 머리 맞대 그러면 여기서 1등을 내릴게요 네 머리 돌려라 나에서 열려 머리 돌려라 1등 1등 1팀 1팀 머리 맞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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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세요? 뭐야 왜요? 꼴숭니 싸움 진짜로? 무슨 일이야?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열심히 잘했어 네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팬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화를 하고 1팀을 뽑고 이런 건 있지만 다들 진짜 열심히 했고 재밌었어요 아 아 아 네 1등은 1팀 1팀 머리를 맞대는 1팀이 있었다 얼마나 많고 고생했으면 했니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2팀 안 올라가고 2팀 안 올라가고 2팀 안 올라가고 네 아 근데 진짜 다 진짜 진짜 열심히 했고 와 중요한 거가 있어 네 1등은 싱글을 발표를 하려고 했잖아 네 근데 나이온 분들이 사실 나한테도 왜 잘하는 애들을 세계를 타면 내면 되지 왜 이렇게 애들을 잔인하게 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열심히 더 하고 서로 좀 경쟁을 좀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경쟁을 했던 거였는데 네 이 곡들이 다 너무 좋잖아 네네 다 내 자식들처럼 다 좋은 곡들이어서 세 곡을 다 내는 게 어떨까 ㅋㅋㅋㅋㅋ years old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최고 크로스데 기본적인 틀은 남았으니까 마복 만드는거는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잡았고 마복까지 만들어서 빨리 리니지를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